하나, 둘, 셋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복이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이다, 살인복이다 그 끔찍한 펜태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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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펜탱을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여러분 댓글창에 멈춰 멈춰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멈춰야 됩니다 저놈들은 못 멈춰요 우리의 힘으로 그 끔찍한 펜태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보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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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 뒤에 펜탱을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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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태를 멈춰 질러대고 소화대고 목질러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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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